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고 양극화의 흐름 속에 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양극화의 대상이 되면 안되겠다 하는 그 움직임이 일종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으로 불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박정호 교수님하고 이 양극화의 흐름 뭐가 문제고 이게 어떤 영향이 있고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 좀 심층적으로 대화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 손님 박정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다 아시겠지만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뿐만 아니라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경제와 관련돼서 전두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박정호입니다 아 좋습니다 참 이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하시느라고 엄청 바쁘잖아요 맨날 그거 데일리로 하니까 정신없죠 손에 잡히나요? 잡히려고 해요 아 제가 잡힌 거 아니에요 자 쓸데없는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도직입 쪽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흐름이 저도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명확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양극화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흐름을 어떻게 감지하고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약간 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양극화 추세가 강화되는 거 아까 우리 그 김광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잣대로 따지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 전 직장인 KDI에서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거기 집계 방식으로 따지면 중산층이라고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어요 최근 늘었어요 OECD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중위소득에서 75%에서 200% 사이에 있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흔히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쉽게 해드리면 중위소득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못 버는 사람하고 제일 돈 잘 버는 사람을 일렬로 쭉 세워요 그리고 나서 제일 못 버는 사람 제일 잘 버는 사람 하나씩 하나씩 지웁니다 그러다 보면 정 가운데 누군가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 500만 원의 75%에 해당되는 금액인 400 얼마 여기서부터 500만 원의 200%에 해당되는 천만 원 이 사이의 구간이 중산층 소득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 숫자가 우리나라가 사실 최근 들어서 늘긴 늘었어요 그러면 아니 교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하고 많이 다른데요 우리의 선입견하고 많이 다른데요 선입견 아닙니다 이 집계 방식으로는 중산층이 는 게 맞는데 우리가 양극화라고 하면 결국 상대소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상위 0.1% 사람들의 소득이 너무나도 급단적으로 늘어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빈곤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실제 그 OECD 통계로 소득을 기준으로 했었을 땐 실질 거두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었을 땐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늘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연구조사에서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아니면 중합입니까 합입니까 상입니까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중산층이라고 발언한 사람이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빈곤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고 내가 절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이 부분에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주거 환경 그리고 더 좋은 교육 여건 이런 걸 찾는 그 갈망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양극화는 저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양극화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경인관과 토론합시다라는 시리즈니까 저의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고요 상대적 빈곤이라는 주제나 중산층의 비중으로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중산층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이들의 비중이 줄어들어도 고소득층의 평균소득과 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과거에 비해서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라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 중산층이 두터워져도 이런 어떤 생각도 하나 해볼 수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극화를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소득양극화 두 번째는 자산양극화 지금은 약간 소득양극화에 해당되는데 우리 소득수준을 가지고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구분을 하면 상위 20% 고소득층과 하위 20% 고소득층이 있는데 상위 20% 고소득층의 소득은 최근 한 2년 동안 8% 정도 늘어요 그런데 하위 저소득층의 20% 이들의 명목소득은 실질소득을 감안하지 않고 명목소득만 봐도 소득이 오히려 줄어요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양극화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고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산가치의 증가속도 그러니까 우리 가구별 자산규모가 있잖아요 그것의 증가율을 계산해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마이너스를 찍은 적이 없이 한 번 마이너스 참아 한 번 마이너스를 찍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의 정도는 더 강해져요 그런데 소득의 증가속도는 굉장히 주춤하거나 밑돌아요 이 얘기는 결국 자산을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 간에 격차가 왜냐하면 자산가치가 10년 동안 한 번 빼고는 다 늘었으니까 갖고 있던 자산에는 현금성 자산도 있지만 실물 자산도 있으니까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계속 강해지니까 자산을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 간에 양극화가 또 벌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양극화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중에 뷰는 다르지만 양극화라는 현상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시사점을 주셨어요 사실 김광석 교수님도 도와주시겠다고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또 있잖아요 명지대학교의 산업대학원에서 실물투자분석학과를 저희가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석사과정으로 그래서 김광석 교수님도 지금 직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형태로든 인발브해서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한 학기에 한 과목은 제가 커버해드려야 돼요 더 해! 한 과목! 한 과목! 알았어, 나중에 학교에서 한 번 행위를 하시기로 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만들었던 이유도 금액락이에요 무슨 소리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소득으로 따지면 중산층의 소득계층이 는 게 맞죠 통계청 집계로 그리고 국세청 집계로 한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 못하는 이유는 자산으로 인한 격차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외달 버는 월급은 생활은 돼요 하지만 계속 집은 못 사는 거죠 그리고 노후 대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집도 가지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까지 그걸로 이미 커버가 돼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양극화의 흐름으로 설명을 해야지 KDI 보고서에서는 소득을 가지고 집계한 제가 그걸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관점에서는 물론 중산층이 두터워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 못하는 이유는 방금 우리 김광석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던 소득이 아니라 자산으로까지 포함시켜서 얘기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라는 얘기가 정확한 거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계신 많은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좀 더 적극성을 띄우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번 코로나19 때 공통점이 있었어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물 자산 가격 상승률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OECD에서 그랬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당연히 방역하겠다고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또 그리고 경기 부양하겠다고 국가들이 돈 엄청 썼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썼고 사실 미국은 지금도 돈을 계속 쓰고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 무슨 가치는 떨어지고 무슨 가치가 올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가치가 올라가요 실물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OECD 국가 태반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OECD를 기반으로 한 통계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 컨센서스가 뭐가 하나 있냐면 OECD 국가들이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이 거덜났어 원래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가 15년 이상이 돼서 국민연금 이미 다 고갈됐고 재난지원금, 의료보험 수가 다 저장해놨던 거 다 고갈돼서 세금으로 벌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니까 돈을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더 썼고 그래서 재정이 완전히 거덜난 거예요 그런데 OECD 국가들도 우리랑 선거 행태는 똑같아요 점점 박빙이에요 전 세계 모든 선거가 다음번에 언제 한번 나와서 왜 박빙인지 말씀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국회의원들, 대통령 후보들 뭐합니까? 제가 더 드릴게요 제가 이 예산 더 써서 복지 더 해드리겠습니다 서로 묶고 더블로 가해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계속 선거 때마다 두툼하게 하는데 제가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선거 있을 때마다 이것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건데 그럼 그 재정은 뭘로 감당하지?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럼 국채 발행해서 또는 돈을 아예 노골적으로 찍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의 가치는 더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자연스럽게 실물 부분에 대한 밸류가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오늘 첫 번째 우리의 화두인 양극화 내가 양극화해서 나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걸 극복하려면 이게 무슨 인구 감소로 지금 집값 폭락한다 이런 관점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결국 김광석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바닥에서 뛰어노는 많은 전문가들이 실물 부분도 양극화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지방이나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같이 계속 떨어지고 요지가 더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사람 사는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실물 자산의 양극화까지 이어지니까 이제는 실물 투자를 제대로 배워서 현상도 분석할 뿐만 아니라 대응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학교를 설득하고 그리고 도와주시겠다는 많은 분들까지 있어서 제가 자신감을 얻어서 이런 걸 만들게 된 거죠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우리 박종호 교수님이 갖고 계신 그 취지가 저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양극화가 벌어지는 건 자명한데 양극화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여지는 양극화 현상 중에 하나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백화점 명품백 사려고 줄을 엄청나게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해요 2023년 우리 한국경제가 그렇게 경기 침체로 어려웠는데 수입차 증가율이 역대급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양극화뿐만 아니라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명품백은 이렇게 많이 팔리지?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입차는 많이 팔리지? 이게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아서 모두가 다 같이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특정 계층이 유독 어려워지는 거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는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종의 소득의 양극화가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23년 연내에 소매 판매액이 급감했는데 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소매 판매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 있었어요 소매 판매액 중에서 일부가 식료품 소매 판매액 그리고 의약품 소매 판매액인데 이게 필수제적 지출 항목이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 줄었어요 이게 뭐죠? 수입차나 명품백 소비는 늘었는데 생필품, 식료품, 의약품 소비는 줄었다는 얘기는 소비의 양극화로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소비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양극화 문제이고 이거 해소해야 되겠지만 이 양극화라는 현상 속에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양극화는 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극화라는 관점에서 항상 여러분들께 재테크의 개념을 쉽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재테크의 개념을 뭐라고 하세요? 혹시 뭐라고 하세요? 저는 뭐 당연히 투자금 곱하기 투자 수익률로 나오는 투자 수익 이거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소득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재테크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저축으로 갖고 있을까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을까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까 코인으로 갖고 있을까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의 여부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위로 가는 양극화의 대상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있다면 양극화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건 국가적 과제인 거고 개인의 대응으로서는 결국 재테크를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산관리를 잘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저도 박종호 교수님의 의지 물론 명지대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시니까 이런 어떤 산업대학원에서 이런 학과를 조성하고 많은 분들을 또 모집도 해야 되고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이런 선한 의지와 저의 채널이 지향하는 바도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좀 이런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도 고맙습니다 근데 실제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김광석 교수님한테는 워낙 친한 또 제가 존경하는 동생이라서 같이 좀 해보자 제일 먼저 말씀드렸는데 한 과목만요 근데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양극화 현상을 아주 심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어떤 정권이라든가 정치가라든가 위정자를 우리가 표심으로 단죄하는 일도 해야 돼요 뭐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가 탓만 하다가 만약에 내가 가난해지면 결국 손해는 나만 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국가를 단죄하고 바른 사회 만드는 유권자로서의 노력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도 하셔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고 저도 그런 거 하려고 방송에서도 피터지게 얘기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과 나의 노후는 일단 내가 챙기는 걸 먼저 해야지 누구 탓하면 결국 내 손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양극화의 심화 현상 특히 자산에 대한 것으로 인한 양극화의 고착화와 심화 이거를 좀 막고 그리고 착시 현상도 제대로 분석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크루가 되는 거잖아요 지도교수와 제자라든가 같은 항맥을 갖는다는 건 그래서 정례적으로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하면서 이런 걸 스터디하는 동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업을 하시든 자산운용사를 하시든 아니면 경력 트랜스퍼를 원하시든 노후 은퇴하시고 경력을 다시 이쪽 부분으로 설정하시려는 분이든 간에 모아서 같이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대학원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실물이라고 해서 꼭 부동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핫해지고 있는 문화예술품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 관심 있는 분은 어떻게 이렇게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명지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산업대학원 치시면 모집 공고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김광석 교수님께서도 매 학기 한 과목은 하실 거니까 여기 밑에 고정 댓글이 있을 거예요 고정 댓글로 그 링크 주시면 한번 해주세요 달아드리도록 하겠고 관심 있으신 분은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다 보면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공부하는 거 말고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양극화가 전개도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를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의견을 한번 드릴게요 먼저 하실게요 이제 아까 초반에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양극화가 전개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거든요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이런 주요 신흥국들이 중산층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거든요 마치 중국이 2001년에 WTO 가입하고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 14.4%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산층이 두터워졌고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건 맞아 중산층이 두터워지니 양극화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중산층 이외에 소위 위의 상류층과 저소득층 계층 간의 격차는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중산층이 두터워진다 하더라도 그냥 자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양극화는 계속 전개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또한 면에서는